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정함을 얻지 못하여 애견의 말을 이루어서 애견이라서는 잘못 보는 애착소견이죠 애견이 바로 번외입니다 번외의 마가 되어서 열혜의 종자 열혜의 청정함 열혜의 종성을 잃게 된다 불종을 잃게 된 거죠 불종성을 그러면 어떤 게 대망하냐 이른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고 징득하지 못한 것을 징득했다고 말하며 자기가 수다원이 되지 못했는데 수다원이 되었다 하고 아라하니 되지 못했는데 아라하니 되었다 하고 도를 통달하지 못했는데 도를 통달했다 하고 선지식이 아닌데 선지식이라고 하고 임금이 아닌데 자기가 임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부다 죽이죠 자기가 판사도 아니면서 판사라고 가짜 판사나 가짜 무슨 법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 또 자부다 처벌 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얻지 못한 것을 자기가 얻었다고 하거나 체득하지 못한 것을 체득했다고 말하거나 혹은 세간에서 가장 존승제의를 구하여 세간이란 말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남보다 특별 대우 특별 대우 받으려고 우대를 예우를 받으려고 존승은 높고 훌륭하고 체득하는 그런 것을 구하여 전인에게 일러 바라더 전인이란 말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라기라 이 전인은 목전이요 눈앞에 자기 목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기라 나는 이미 지금의 이미 수다원 가와 사다함과와 안하함과와 아라한 도와 벽지 불승과 사과가 수다원 사다함 안하함 아라한이죠 수다원은 승인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 임유고 그전에 많이 나왔죠 사다함은 불레과고 또 안하함은 불안과고 일레과죠 사다하면 한번 오죠 일레과 불안과 아라한은 무생과 벽지 불헌 내나 연각이죠 칩지 보살 칩지와 지전어 칩지 전어 가령 사면 사과행 예를 들면 십주 십행 십효양 따위 그런 여러 유입 보살을 얻었다고 하여 제가 내 참을 구하여 저에게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참을 하도록 신부한테 고백을 하죠 신부한테 예배하고 그것도 신부에게 천주교 믿는 사람은 신부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신부에게 고백하죠 그게 바로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부에게 애참하는 거죠 그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를 하고 죄가 있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죄를 참여하는 그런 것을 구하여 예배나 애참이나 비슷한 뜻으로 여기서는 말한 거죠 그 공양을 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받들고 바치고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그전에 하구봉이 자기가 소통했다고 그전에 내가 말했죠 전봉만이가 자기가 하구봉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증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자기가 도를 통한 청담신 성철신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여서 자기가 공양을 탐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전봉만이 내나 이것이 서구랑 찾지 않아요 지금은 나왔는가 청주 교도소에 몇십 년 침역을 받았는데 나왔는가 지금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넘었을 건데 아마 그때 언제냐면 내가 영천 은혜사 살고 난 바로 4.19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4.19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분 전봉만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오래가면 잊어버리지 않는 큰 톱뉴스로 요즘에 뭔 토막시체 영광의 멋같이 그것도 잊어버리죠 나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영광에서 나온 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이 대도직지 나올 때 무슨 온못이 온 그 사건처럼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전봉만 이건 완전히 종교를 경제 해가지고 뭐더라 그게 그때 대도직지 서문에 쓸라다 그런 빼부르고 다른 말만 했었지 무슨 온 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고 영광에서 많이 영광에서 많이 교수고 김교수 영광에 전남 영광에 큰 사건이 있었지 성폭행하고 사람 많이 죽여 옳지 지존파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있었잖아요 오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온보연이 그와 전봉만 해도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래가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것은 종교를 빙자하고 중으로 가장했잖아요 최면숙 걸고 진주에서 여자도 죽이고 비군이도 죽여가지고 이렇게 서고랑 잤지 이 일전가는 일전가라는 것은 일천제라고도 해요 일전가가 일천제라요 일천가 발음이 일전가인데 일전가는 바로 일천제 일천제라는 말로도 쓰죠 같은 말이요 일천제라고 열반경에 천제가 불생이 있나 없나 말한 게 나오죠 이건 단선근이라고 번역해요 천근을 끊는 거 일천제는 나쁜 사람이요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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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한 사람 아주 제일 고약한 사람을 일천제라고 극악 무도한 선근을 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종을 소멸하되 불종자를 여지없이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끊어버리되 마치 어떤 사람이 칼로서 달아먹을 끊는 것과 같나요 칼로 달아먹을 끊어버리면 달아먹은 구미 잘 맞나요 옛날 우리나라 재래종 초나무처럼 달아먹이란 인도에 있는 나무 이름이라 칙물이요 칙물 태다라 인도에 가면 떨어져 있잖아요 태다라 수 보리수처럼 그런 나무라 태다라 이건 잘라버리면 우미 안 나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우리나라 육성도 잘라버리면 안 나지요 소나무는 다른 버들나무는 잘라버리면 나지요 그런데 달아먹 태다라 나무는 끊어버리면 우미 잘 안 나니까 여지없이 아주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달아먹을 끊는 것과 같나니 부처님이 이 사람을 수지하기를 이 사람은 영원히 선근을 없애고 없앨 운자 다시 치견이 없어서 불치견이 없어서 부처님은 정기견이 전혀 없어서 삼고의 바다에 잠겨서 삼고란 사막도요 아귀 축생 지옥 사막도에 빠져가지고 산매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을 하느라 망허제도 대단하네요 망허제도 괜찮은 것 같은데도 대단히 그것도 엄한거지요 과보가 엄청나지요 그러니 우리가 좋게 되기는 어렵고 나쁘게 되기는 쉽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많고 부자는 적고 귀한 사람이 적고 천한 사람이 많은 원리와 같은 거죠 내가 별도한 후에 모든 보살을 보살과 및 아라한을 명령하여 식자는 명령이죠 부처님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응신하여 저 말법 가운데 태어나서 응신은 몸을 나투는 겁니다 나한이나 보살들이 인도 환생을 해서 사람 몸으로 받아가지고 저 말법 가운데 태어나서 발세 중생을 위해서 말법 가운데에 보살과 아라한들이 태어나가지고 가지가지 형상을 지어서 사람으로 가령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귀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본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비구로 태어나기도 하고 비구니로 태어나기도 하고 온갖 몸을 받아가지고 모든 윤련을 제도하되 그러니까 윤회 윤회하는 그런 중생들을 제도 한단 말이에요 제도를 하되 어떻게 나타나느냐 혹은 사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보살과 아라한들이 백의 거사로 태어나기도 하고 백의 거사는 속인이죠 또는 인왕으로 태어나기도 사람 임금 옛날에는 전두환 때는 인왕전자로 서라고 했죠 전시를 그때 그것이 관공소에다 비영령을 날아가지고 한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이 자가 전시인데 이렇게 써더라고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건 옥편에 이렇게 되는데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이렇게 써라고 관공소에 이렇게 했죠 전 대통령을 이게 인왕 아니어서 사람인 밑에다 임금왕이었습니까 왕시의 계통입니다 고려 왕건태조 후 후손들이 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왕자를 넣어놨죠 인왕과 또는 재관 재관은 장관이나 또는 국무총이나 동남 동녀와 이와 같이 내지 음녀와 과부와 또는 간투와 간투랑은 도적질하는 사기 집단이죠 깡패 같은 거 모두 도판이랑 인신 매매하고 모두 가는 게 도판이죠 소를 팔고 돼지도 팔고 백정도 도판이고 사람을 매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그걸 사창가에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포주라고 가죠 포주가 포주관이라고 이렇게 쓰거든 간짜로 이 포주란 말은 정육관이거든 고기 잡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내나 인신 매매한다고 그 업주보고 포주라고 간짜로는 저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창녀들 많이 두고 직업을 하는 사람들 거기다 판매하뇨 판매원이지 그런 도판 도박이나 판매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나타나가지고 그로 하여금 동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일을 같이 해서 동사섭으로 하는 거죠 부처님 법을 칭찬하여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마디에 들어가게 하되 마침내 스스로 내가 참으로 보살이다 내가 참으로 아라하니다 말해가지고 부처님의 비밀 인을 부처님의 그 비밀 부처님의 비밀을 탈로시키지 말라 말이죠 누설하지 말 누설하여 와락들에게 와락은 초박자지요 초박자에게 경솔하게 말을 하지 말라 말이죠 내가 보살로 이 세상에 가현했다 내가 나 안으로 가현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마님의 부처님은 명령을 받아서 열애사로서 그분들이 다 열애사지요 천사같이 열애의 사명을 띠는 그러니까 비밀로 열애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그러니까 천태 지자신임 가슴이도 다 보살로 과연이거든 천태종에 천태 제자신도 돌아가실 때 바랬지요 또 혹시 하암종 제1조 중국에 두순화상도 돌아가실 때 내가 말했잖아요 두순화상 문수보살 하시나뇨 두순화상이 하암종 중국의 하암 제1조에 두순화상은 문수 과연하뇨 돌아가실 때만 말했죠 또 한산 습득이 또 한산 습득이 있죠 한산 습득이도 누구요 한산도 문수고 습득이는 어디서 죽었어요 죽어온 사람이요 이분은 보현보살이고 또 풍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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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분이고 이렇게 다 세상에 붙여가지고 다 천인으로 태어났었죠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죽을 때야 자기가 말을 하고 죽기 전에는 자기가 나한이다 자기가 보살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목숨이 마칠 때 유지란 말은 오직이란 제자요 오직 유 오직 제자 죽을 때야 가만히 유부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남몰래 내가 보현보살이다 내가 나한이다 그런 말을 해라 이거에요 청량국사도 보살 아니요 가음경 소초를 쓰신 청량국사도 오직 보살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돕고 중생을 교화하되 평상시는 자기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죽을 때 당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말해주고 자기가 망어를 하지 않도록 망어하면 큰일 나잖아요 불타발타라는 괜히 망어 하다가 크게 당했죠 불타발타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불타발타라 그것도 망어죄에 범해가지고 크게 공욕당했죠 불타발타라는 제3과 이라고 하네요 안아함과를 징득한 사람이 손가락에 세 개를 꼽고 돌아가셨는데 안아함이죠 안아함은 제4과고 불타발타라는 하암경 맨 처음 60권 번역한 분이라요 불타발타라가 가만히 앉아서 천안통으로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배가 두채기 와요 중국 강주 쪽으로 그래가지고 중국 강주 쪽으로 자기 동료 그 배들이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벌써 중국에 온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제자들이 말해가지고 불타발타라를 괜히 망어를 했다 해서 쫓아와 추방당했잖아요 구마라십 존재하고 같이 진나라 요공이 도움을 받아서 역경장에 역경을 할 때 3천명이 모였잖아요 불타발타라도 그 고성인데 그러니까 불타발타라가 구마라십 존재자를 보고 별로 이렇게 숭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구마라십 존재도 큰 대법사지만 불타발타라는 선을 주로 많이 닦은 사람이요 육지권 하음경을 번역하고 사분율을 번역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 불타발타라가 구마라십에 대해서 별로 크게 존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경 자기의 거시기에 자질해서 비교해보니까 크게 존경을 안한 것이 아마 뭐가 너무나 배쪽 됐겠지 불타발타라는 하루에 만개송을 외우는 사람이라요 얼마나 재주가 뛰어났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30일 한 달 공부할 것을 자기는 하루에 공부 다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배가 부책이 출발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제자들이 그런 말을 버텨려가지고 괜히 콕새 우민하는 거짓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 절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서 승리로서 큰 오욕직이죠 완전히 채탈도첩 해가지고 추방을 다니는데 그런데 이분을 누가 받아주냐면 여산 동림사의 그 그 스님이 받아주었어요 태원법사 태원법사 때문에 살았죠 태원법사 또 사람은 알아보시잖아요 해원법사 이거 다 고성전에 다 나와요 해원법사는 도안법사 제자지요 3대 고성 불도징이 도안법사 해원법사 대단한 해원법사는 열반경 소를 쓴 분이고 사문불경 왕자론을 썼지요 유명한 분이죠 사무으로서는 왕자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분이 바로 사문불경 왕자론을 쓴 분이요 그 논문이 그 글이 태장경에 지금 나와있는데 대단히 잘 썼어요 스님은 국왕한테 예배를 하고 국왕을 존경해서는 안된다 국왕이 스님을 존경하는 게 인도 풍속이거든요 인도에서는 국왕 대신이 다 스님들 밑에 가서 예배하고 스님들은 높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계시잖아요 그전에 네팔에 성녀대회 갈 때 청담신님 동산신임 또 조봉신임 같이 가서 보니까 국왕 대신이 그 네팔의 왕이 와가지고 결하니까 그 시인도 따라서 고개 수비를 하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옆구리를 찔렀다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감히 그런 일이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사문이 왕자를 임금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에 상당히 화제거리 그런 이분이 불타 발타라를 영접해서 여산통림사에다 모셔놓고 육식권 하암경을 번역하고 사분율 같은 걸 번역해서 그래서 하암경이 최초 나온 게 불타 발타라 하암경이요 온효대사 의상대사 그런 분들이 불타 발타라 하암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암경이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80권 하암경이죠 그건 당나라 때요 이분들은 남북조 시대고 남북조 시대는 춘나라 당나라 남북조 시대의 종말이 수나라고 수양제 수양제 다음에 수양제가 없어진 다음에 당나라죠 당나라 초기가 우리나라 신라 삼국 통일 할 그때와 동시됩니다 선덕여왕 태종 우열왕 때가 어찌 이 사람이 중생을 홍란하여 대방어를 이루리오 그러니까 나한이 화현을 하거나 보살이 화현을 하는 사람이 중생들에게 함부로 자기 신분을 밝혀가지고 중생을 어지럽게 하여 중생을 혹세하고 운민을 해서 콩란을 시켜서 큰 망어를 이루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찌 대망어를 이룰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망어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보살과 나한이 중생계에 들어와서 활량을 하되 암행어사와 같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법이다 말이에요 그래 진묵대사도 그랬죠 진묵대사도 나중에야 가르쳤죠 제자들이 진묵대사의 과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한 번은 자기 종말에 물가에 걸어가시는데 물에 자기 운영이 보이거든요 그래 자기 제자보고 이게 석가문이다 그래서 진묵대사가 석가문이 과연인 줄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지요 진묵대사가 술을 곡차라고 해가지고 자셨지요 술이라면 전혀 안자시고 그때 사문들은 술 먹는 것이 보통이거든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부처님 법에는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곡차로 먹으란 말이에요 곡차로 그래가지고 곡차라는 그 말이 진묵대사로부터 나왔다고 하죠 곡차가 말은 맞죠 곡석으로 만든 차니 차지 술이 아니다 곡차 말만 다를 게 아니라 뜻도 달라야지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술을 자셔도 술에 취하지 않잖아요 독한 그 술을 한 말짐 두 말짐 자셔도 끄떡 안 하고 두부 만들려고 그것이 소금 염수 간수가 한동원 있는 것을 그걸 곡차로 알고 자셨는데 한 그릇만 자셔도 죽을 건데 말이에요 진묵대사는 멋 모르고 자기 누나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석양에 부엌에 가보니까 무슨 술동원에 뭐가 빨간 게 있거든 술인 줄 알고 곡차인 줄 알고 자셔버렸어 그래도 끝득 안 했어 곡차 기분이 나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거기에 산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묵대사로부터서 곡차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묵대사의 성은 뭔지 그게 안 밝혀졌죠 그냥 진묵대사요 다른 역사의 진묵대사라고만 하고 이름은 과거 성명이 1억이라 하나 없고 자기 또 아버지는 별로 없죠 성모 마리아같이 성모 자기 어머니만 나오지 아버지의 성명이 또 뭔지 안 밝혀지고 진묵대사의 성이 뭔지를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진묵대사는 아버지의 성이 뭔지 자기의 성이 뭔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역사에 예? 이분이요? 누구? 어머니 지금 여기로 가서 연락을 드렸어요 예 완경에 있어요 나도 작년에 가보고 왔어요 선생님이 요즘 그 찾아가서 예제를 하고는 관계가 다 된다고 거기에 네 이제 거기에 관광지로 그래서 절들이 여러 채가 부근에 성모와 무슨 진묵대사 절들이 이제 태고종절도 생기고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선 나도 처음으로 가봤어요 금산사에 3년 살면서도 한 10몇 년 전에 살면서도 못 가보고 작년에 서울에서 3.1선원 그분들하고 같이 차 대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과일이랑 다 준비하죠 거기서 절도 하고 거기다 사진 찍고 거기서 야외 법회를 잠깐 열고 왔었죠 우리도 그런지 한번 가봐야 할 건데 안 가보는 분이 많죠 그게 무자손 천련 황화짓이라고 진묵대사 어머니가 자기가 죽고 나면 아들이 하나뿐인데 중도였으니까 뭐 제사를 받아 먹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진묵대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명당을 오시면 자손이 없어도 천련 동안 창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에다 오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묵대사 어머니를 묘를 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묘만 있지 아버지 묘는 또 아무 말도 없어요 성도 모르고 그래서 천련 동안 창화를 받는 그런 땅에다 써가지고 해마다 누구든지 먼저 와서 벌초 다 하고 거기다 제수 다 올리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 들고 집안일이 잘 된다는 그런 전설이 김제 만경 쪽에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제수를 올리고 제사 지내고 벌초하고 지금은 이제 그 비석까지 그것이 이제 전라도 하엄사 진진흥 스님이 거기다 비문을 썼고 다른 사람들은 비석 써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석을 세웠죠 왕주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옆에다가 성모함이라는 암자를 누가 지났더만요 성모함 거기에 이제 진묵대사 보신대요 성모함에다 부처님도 보시고 진묵대사 어머니도 그 사진을 보시고 그런데 탄어신도 만경 출신이거든요 누가 또 탄어신도 옆에다 사진을 갖다 놔서 그래서 삼일성은 사람들이 탄어신단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다 좋아하라고 하대요 가급적이면 좀 크게 좀 가도록 해야 갖다 사진이 요만한데 그러니까 만경 출신으로서는 진묵대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탄어신님이 또 고성어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사진 성모함은 내가 진묵대사 어머니라요 그만합시다 이따만 많이 갑시다